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8월 19일 새롭게 또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하면서 시작하죠 화이팅! 나갈 수 있다 즐거운 하루 될거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시작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거 같은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기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내는요 시키는대로 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다 이러면 내가 아 오케이 딱 그래버리거든요 자 전일 미국시장 반등하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유럽시장도 반등하면서 마무리 했는데요 일일이 퍼센테이지 뭐 몇 퍼센테이지 올랐다 말씀 안드려도 보이시죠 그죠? 1% 이상씩 상당히 상승폭 있었구요 중국도 0.29% 여기 이중바닥 형식으로 저점 어느정도 확인하면서 반등시도 나왔구요 자 일본도 여기 저점은 좀처럼 깨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이 국채금리 하락세가 진정되는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면서 금융주가 반등했는데요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다면 미국 국채금리 동향을 모르실리가 없죠 자 10년물이 2년물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장단금리 역전차가 일어났는데요 다시 회귀했어요 0.035% 10년물은 상승하구요 그래서 1.562% 금리가 그렇게 책정됐구요 2년물은 조금 내렸어요 0.01% 내려서 1.486% 그러니까 10년물이 더 길죠 자 최근에 30년물이 2% 밑으로 사상 최초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R의 공포 리세션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미국 시장 상당히 줄렁거리고 있는데 자 제가 알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트윗 3번 날리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다 연준 때문이야 연준 때문이야 연준 때문이야 그런데 미국에서는 본인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워낙 질러대니까 워낙 질러대니까 그죠 중국하고 관계에서도 물론 자국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너무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돌발 행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자국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 손에 실패할지도 모르겠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쫄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죠 왜 강한 일변들을 하면서 미국의 자국에 이익이 우선 되기를 바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국 내에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애플도 있고요 공장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포드 공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많은 자국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그쪽에서 만든 제품이 넘어오면 관세를 부과해버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미국 자국민도 상당히 반발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천억 달러 규모로 관세 10% 중국산 제품에 매기겠다는 거 일부 후퇴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자 제품군들이 웃겨요 자 휴대폰 PC PC 모니터 콘솔 게임 의류 신발 등등등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12월에 크리스마스 있는데 우리나라 미국 국민들이 아 그거 관세 매기면 피해버릴 수 있으니까 유의한다 12월 15일까지 그죠 그것을 본인이 인정해버렸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추후 어떻게 될지 상당히 아 귀추가 주목되고요 자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22에서 금리인하 시사 발언 그리고 그냥 가볍게 경기 부양책 말고 패키지로 강력하게 한번 해보겠다 자산 매입이라든지 금리인하라든지 찔끔찔끔 말고 한번 할 때 그냥 시원하게 그죠 그러한 발언들 때문에 낙폭 좀 크게 있었던 해외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반등 조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심하게 이릅니다 아직까지 안심하게 이르고요 계속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8월 20일 화웨이 임시면허 결정을 하는 날이고요 한미연합훈련 종료되는 날입니다 북한이 종료됐는데도 계속 미사일을 쏠지도 관심있게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홍콩 시위 그죠 비폭력으로 170만 명 정도 모였는데 홍콩 인구가 한 700만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개입하기가 명분이 좀 사라졌습니다 비폭력인데 과거 진압하면 그죠 국제사회에 치탄을 받지 않습니까 8월 21일은 저널 FOMC 회의록에 대해서 발표하는 날이고요 8월 23일은 제롬 파울 의장이 잭슨홀에서 회담 있는 날입니다 어떠한 발언들이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한 한 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해야 될 것인지 고민 중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추가로 미국이 금리 인하는 상당한 확률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발언이 보험성으로 들라고 했는데 경기가 휘청휘청하는 면이 보이니까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기조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영관님 혜영님 생존임님 반갑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딱 누르고 시작합시다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누르고 시작해요 자 환율이 우리나라도 1200원대를 넘어서서 1200원과 1220원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환율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다 위안화도 7위안을 넘어서서 좀처럼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강달러 기조 계속 유지되면 미국 수출 기업에겐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그리고 강달러에서 약달러 전환 미국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고 있는데 쉽게는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200원대에서는 외국인 자금도 좀 들어온다 그러던데 그죠 2011년 이후 통계를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게 된 큰 맥락 한 두가지만 일단 저보고 들으라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차선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 그리고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는 중국 A주에 대한 그리고 사우디에 대한 부분 자금 확대 비중 확대 기한이 5월 8월 11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8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그런 뉴스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조금 외국인 자금 이탈의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 최근에는 한국 주식 팔고 외국 해외 주식 사자 이런 붐이 상당히 일고 있거든요 해외 주식 살려면 달러 환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더 자꾸 들어오니 늘어나니 환율이 또 좀 오른 측면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0.1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0.5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하이닉스 카카오 기아차 네이버 kmw 코스닥은 인버스 지수 하락에 대해서 약간 배팅해 놨어요 자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 지수를 보자면요 아 이제 시작 시작할텐데요 5월선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코스닥도 여기 저항대 596과 615는 강한 저항대의 역할을 할 거거든요 얼마나 강하게 돌파 장을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밑으로 세게 밀리면 되지 않는다 외국인 기관에 쌍끄리 매수세가 유입되면 올라가기가 훨씬 좋을 것이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 들어오는지 여부 잘 좀 체크하자 자 시작했습니다 오예이야 하이닉스 추가 상승합니다 아이닉스가 주력이에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올라갑니다 퍼펙트 중간과정을 패스하지 않아요 그죠? 사고팔고 사고팔고 분봉으로 할 줄 안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기아차도 플러스 일단 자 네이버도 플러스 카카오도 플러스 kmw 플러스 다 플러스네 그죠? 하하 다 플러스에요 코스피 인버스는 조금 하락 그죠? 이거는 보험이에요 보험 쭈니 방가방가 그다 이제 바뀌었냐 자 여러분들 상단에 보시면 유료회원 모집한다고 나와 있죠 닥터케인 풀타임으로 그냥 잠깐 잠깐 시그널 날려드리는게 아니고 이렇게 풀타임으로 날려드려요 카카오 퍽으로요 방송은 아침에만 합니다만 그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이렇게 그냥 끝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케어하니까 같이 하실 분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반드시 도움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 빨갛습니다 음 피곤하겠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일 여기서 무너졌던 저점 부위 전전일이죠?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가 중요하게 하겠고 돌파 했을 때 1951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놓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갭 상승한 거 안 무너뜨리면 베리굿이겠죠 그죠? 오늘 갭 상승한 거 안 무너뜨리고 그냥 올라오면 베리굿인데 무너뜨려도 전일 고가 인근은 지켜내면 좋겠다 그것이 지지저항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시장이 센지 안 센지 파악을 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 코스닥도 전일 돌파 전일 고점 594 여기 정도 안 무너뜨리고 여기 600라인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는 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현재 외국인이 찔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비 0.56% 상승 코스닥 0.89% 상승 여기에서 살 수 없을뿐 점심은 한번 보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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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이 점심은 점심이 점심은 자 고스피시청 상위 업종 대표주군들 골고루 상승중이구요 제약바이오도 비교적 양호 5g 양호 휴대폰 부품 양호 화장품 관련 양호 남북경협 양호 자동차 부품 반반 이차전지 비교적 양호 전기차 양호 수소차 양호 시스템 메모리 쪽 양호 거의 모든 섹터가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공여행 쪽은 별로 난인 쪽이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보죠 자 셀트리어 먼저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 올선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6만 3천원권 까지 자 여기 21선 저항 받을 겁니다 아마 그게 정석 이에요 뚫고 가면 굿이죠 그죠 일단 기본은 저항 받는다 그게 기본입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 좀 넣는 반면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있고 전 이런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수세 들어왔고 강하게 음봉으로 밀렸는데 그러니까 상승폭 반납 했죠 밑으로 쳐졌는데 다시 걸어 땡긴다 자 이중바닥식으로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전일의 저점인 14만 8천원 정도 15만원 정도만 깨지 않고 여기 위로 올라갔으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15만4천원 여기 밀려도 15만4천원을 지지한다면 분봉 5분봉에서 지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안 무너뜨리고 위로 반등 시도 나온다면 16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16만원 한 3천원 4천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 하루만 다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노려볼 수 있어요 SK하이닉스 21선 밑으로 쳐져서 좀 아쉬웠는데 대번 들어올리긴 했습니다 똑같아요 76,000원권 여기만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고 오늘 외국계 약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마찬가지로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강하게 반등 나온다면 위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 보앗권 노프라브럼 여기 위로 한번 띄우면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십사리 띄우지 못합니다만 처지지도 않아요 방향성 못에 가고 있는데 위로 가기가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네이버도 여기 21선 깨지 않는다면 양호 위로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 가능 오늘도 아 오늘은 약간 외국인 매도 그러나 크지 않습니다 KMW 고가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으나 오일선 깨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다 사업할 곳 짧게 짧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처질때 던졌다 다시 사놓고 하면 되겠으나 그것이 용이하지 않는다면 오일선 깨는 음봉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좀 더 홀딩 해볼 수 있다 코스닥 인버스는 해징이에요 해징 여기 여기 장권이기 때문에 해징 걸어놨어요 밑으로 쳐지면 플러스 자 갭상승 했던 부분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 처집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지금 0.4%대 상승인데 자 야간장에 0.2 정도로 마무리 했는데 더 올라서 시작했죠 그럼 별로 나쁜거 아닙니다 그죠 미국선물 지금 0.49% 상승 다우정스선물 나스닥선물 0.50% 정도 상승 현재 양호 주말사의 양호 자 금값 좀처럼 내려올지 모르고 기름값은 강한 반등 나왔다가 주춤했으나 다시 재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강력한 저항권인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중요하다 주식하는데 금 오일 이런거 필요해 필요합니다 전세계에 자금이 어느쪽으로 쏠리는지를 민감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해놔야만 투자에 도움됩니다 자 좀 더 체크리스트 말씀드리자면 요 갭상승에서 오일선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거에요 일단 시작은 좋아요 추가로 더 좋으려면 밑으로 쳐져버리면 별로입니다 밑으로 쳐져버리면서 오일선 돌파 시도 실패해버리면 별로구요 여기 위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양봉 이런 양봉이 시연되어야만 좋으니까 그 상황 나오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외국인이 이렇게 선물 매도 때리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너입니다 635개가 외국인 선물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선물을 확 들어올리고 개인하고 크로스되면서 개인은 매도 늘고 외국인이 매수세 전환되면 그 상황 한번 기대해볼 수 있겠고 기가 내국인 점처럼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기가 내국인이 매수세 좀 들어와야 된다 기부하자 자 KMW 최근에 25% 이상 정도 먹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먹었구요 10% 이상 여기서 여기서 13-14% 이상 도합 25% 가까이 먹었어요 자 여러분들 사고팔고 가능하다면 이거 시청 6위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어요 잡주들 파다닥거리는 거 안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클릭은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의견 제시합니다 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전고점 여기 앞전고점 부위로 올라탔는데 시장이 조금 밀리니까 같이 훅 밀립니다 자 중요 지지권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지 잘하고 반등 강하게 나온다면 다행인데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있구요 삼성전자가 여기를 뛰어넘었어 일단 그렇다면 43900원 여기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똑같아요 배 241선 돌파했으니 밑으로 추가로 계속 밀리지 말고 끌어 땡기면서 위에서 돌파해서 위에서 노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2회 2야 그거 중요해요 마찬가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분봉해서는 다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지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뽑아놓은 종목들 있죠 무료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여기 부위에 있는 종목들 관심 한 거 가져 봐라 그쵸? 이거 금요일날 뽑아놨어요 여기서 6%짜리 8%짜리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쵸? 딴 데 가서 뭐 좋은가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맨 먼저 이거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한 20개부터 체크해보고 그래도 살 거 없으면 딴 데 가서 딴 거 보고 사세요 아시겠죠?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 왜? 추세 좋은 것만 뽑아놨거든요 그쵸? 야 날라가 이거 야 여기 살 수 있는 자리거든 여기 상승위에 눌림목 사 올라가는 겁니다 야 좋은 사람들 이거 하나 딱 괜찮다고 딱 뽑아놨어 그쵸? 남북경협 최고 많이 올라갑니다 보이십니까? 남북경협 중에 내가 제가 뽑아놓은 좋은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니까요 추세가 가장 좋아서 그래요 추세가 그쵸? 휴대폰 부품에서는 뭐가 가장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UTI가 가장 많이 갔어요 이거 8% 넘게 갔습니다 천천히 보이시죠 그쵸? 강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하라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는 뭐? 연관님이 남겨보십시오 어? 지금 사도 되나? 삼성전기 삼성전기 패스 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부합이 되지 않아요 우하향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사지 마세요 위에 위에 장 있고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시간 많이 끌어요 우상량하는 거 하라는데 우하향하는 거 살까요? 노! 그쵸? 펄어비스 게임 맞죠? 펄어비스 용관님은 닥터K가 목 터져라고 며칠 동안 방송할 때 들었지 않습니까? 뭐 들었습니까? 기분 나쁘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쵸? 1대1로 코칭하는 겁니다 밑으로 개 박살났고 이제 반등 좀 하려는데 이거 산다구요? 우 하락하고 있는데 입장선 위에 전부 다 있는데 노! 노! 이런 거 하시라니까 여기서 SK 하이닉스 입평선 위에 하나 있지만 여기 돌파했고 눌림목 주는 여기서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방송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올라가잖아요 우상량 오른쪽으로 털어내고 있잖아 눌려도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입평선 다 뚫고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거 용 사고 싶으면 카카오 사버려 요! 카카오 12만 7천원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한방에 다 사지 말고 카카오 샀다가 12만원권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 그러면 절반 정도 올라오면 반등할 때 빠져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물타기 아니에요 우상량 중이니까 한번 매수 만약에 잘 지켜내고 더 올라가려면 추가 2차 3차 만약에 한번 쳐지면 여기서 리바운드 나오잖아 이렇게 여기서 추가 2차 매수 그리고 이중바닥 그리고 올라갈 때 또 3차 매수하면 잘 빠져넣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사버려요 13만원 기아차 조금 담아놓던지 그죠? 우상량 우상량 중에 박스권 야 그렇게 시장 하러 가는데도 안 빠지려고 안 빠지려고 안 빠지려고 하고 있네 왜?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죠? 네이버 네이버 이건 조금 잘 못하면 위험하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관심을 가지고 KMW는 사지 마세요 고점 부위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단기 장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추가 해가지고 여기서 딱 던지고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좋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 건 좀 부담돼요 지금 사는 건 그죠? 지금 사는 건 약간 부담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 쓸 수 있습니다 1차 매수 처졌을 때 2차 매수 3차 매수 하면 빠져놓으기 용이한데 하하 남편 출근하셨다 아휴 야 참 대단한 팬심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싶어드리잖아 제가 그거 못 봤거든요 못 봤어요 제가 그죠?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느껴져요 그죠? 실렁실렁하지 않거든요 적극적이거든요 그죠? 부인이니까 부인도 배우세요 그러면 그죠? 뭘 배운다? 아까 말씀하셨던 종목은 공부 공부 남기세요 아이디 하나 파가지고 어 연관 스와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차가 아이디 하나 만들어가지고 닥터케잇 구독도 누르고요 그죠? 이렇게 우 하향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비교적 우 상향하는 거 그죠?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아십시오 오른쪽 올라가는 건데 꼭다리 있는 거 이건 지금 하라고 소리 안 하잖아 너무 위거든 그죠? 위험해요 그런 거 말고 적당하니 이렇게 적당하니 눌려주는 이런 시점에서 사는 게 기본 그죠?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세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우상향 전환하고 초입이 못 샀다면 눌림목에 사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런 것만 찾아가 해도 안 깨져요 잘 이런 것만 해도 잘 안 깨져요 더 좋은 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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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지지 되는데 그죠? 아 근데 시장이 좀 밀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아차 안 빠져 그죠? 안 빠집니다 네이버도 안 빠지고 KMW 25% 먹고 1% 빠지고 있어요 1% 애교로 봐줍니다 그냥 그죠? 다 뻘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죠? 다 뻘게 어떻게 되기는요 그죠? 우상향은 주도주를 하면 시장에서 소외 잘 안됩니다 자 뭐가 문제다 기관 애국인 수급이 잘 안 들어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참 신기하죠 그죠? 제 기억으로 최근에 개인이 이렇게 개인 매수세가 많은데 잘 안 빠지는 거 처음 봤어요 물론 지수가 좀 낙폭과대한 위치긴 위치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기관 애국인이 강하게 매도는 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올라오는 거 그냥 차익실홄한 거 그냥 살살 그냥 좀 매도하고 있는 정도지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연 오케이 제가 웬만하면 잘 기억하는데 만약에 기억 못하면 연간 스와이프 한번만 이야기해주면 그 다음부터 잘 기억할 겁니다 이름이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하고 같네요 배우 이름하고도 같네 그죠? 악동뮤지션의 수연이 이야 목소리 너무 규기거든요 야 그리고 우리나라 배우 중에 헐리우드 진출한 배우도 수연 있죠 이야 이쁘던데 하하하 자 뭐라구요? 자 뭐라구요? 개인하고 선물이 외국인이 이렇게 크로스되면 좋다 그랬습니다 대본에 한 600개 이상 매도 때리던 거 개인하고 크로스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등 나와요 일단 일단 좋은 거예요 자 개인이 매도세트 확확 느리고 아 외국인은 확확 그냥 위로 확확 쏘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래퍼 래퍼 본능 또 발동 하네 그죠? 조금 더 시장이 더 좋아지고 해야 닥터케이가 막 흥에 겨우가지고 프리스탈 랩 한번 해볼까요? 이러고 막 빨개요 틀어놓고 막 난리 부르스 추는데 그죠?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반등 시도 나오는 거 좋아요 그죠? 좋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한 데가 아 지지 됐으면 좋겠다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일단 지지하는 머스 땡큐 자 그것을 누가 안다? 기간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난 알아요 코스피 코스닥 지지 저항 어딘지 알아요 기간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깨면 지금 살짝 그냥 아침에 갭 상승했을 때 그죠? 선물 옵션 포지션 정리 때문에 살짝살짝 흔들어주고 싶은 정도밖에 아니다면 여기를 안 깨는 겁니다 밑으로 그냥 확 보내고 싶으면 여기를 확 깰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교적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딱 지키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지지와 저항을 잘 파악을 해내면 그죠? 주식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프로그램 맷옷의 양대시장 나오고 있고요 베이시스가 시원찮아요 베이시스가 베이시스라면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 가격인데 이거는 빼고 데이션 마이너스 겨우 콘덴코 플러스 유지했으나 이게 확대되어야 돼요 그래 프로그램 매수세 유발되면서 지수 상승하기 좋아요 자 저런 거 다 체크하셔야 돼 수위원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남편한테 알려줘요 여보 베이시스 뭔지 아나? 베이시스가 뭐지?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그죠? 지역이 어딥니까? 그 지역에 맞는 오토를 또 써야 돼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이야 베이시스 야 그 딴 거 몰라도 돼 그러면요 그거 왜 중요한 줄 알아? 비싼 거 팔고 선물 가격이 비싸면 선물 팔고 현물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세 유발되는지 여부 체크할 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몰라도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자 간단한 팁 하나 뭐 저는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 예전에 조금씩 체크했던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베이시스 있죠 프로그램 베이시스 프로그램 이거 넣었는데 이거 차트 딱 보면 0.8 정도까지는 뭐 매수세 많이 나오고 0.1 이하부터는 또 그죠? 박스쿤 이러면서 매수매도 많이 나오더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참고하시면 돼요 저는 참고 예전에 좀 했는데 지금 잘 안 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왜 하라 하느냐 알고 경험해 놓고 그냥 이제 패스하는가 하고 아예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 전혀 모르고 그냥 안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기아차 풀었습니다 제가 아까 카카오하고 기아차 사보던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죠? 기아차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카카오는 본전이에요 현재 닥터케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좀 재수없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매직이에요 매직 사자마자 올라간 경우 너무 많아서 그죠? 연구원님이 셀트리온 삼행자 들고 있죠 제 기억력도 좋은 편이에요 그냥 무료방송에서 종목 질문한 거 이런 것도 한참 후에도 잘 기억해요 연관님이 셀트리온 삼행자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된 것 같은데 셀트리온 지금 양호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5분봉에 2평선 다 돌파하고 상승했는데 여기 밀려도 여기만 지지하고 다시 반등하는지 여부 체크하래 말씀드렸죠? 지금 양호입니다 그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서 월드컵까지 들고 가라 뭐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방송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안 눌렀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누르는지 어떻게 누르는지 잘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오른쪽 중단에 보시면 실시한 채팅 꼽혀 있습니다 그거 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한 채팅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실시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K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되거든요 다음 카페도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유튜브는 영상 보기에 좋고 다음 카페는 그래도 정리되어 있는 텍스트라든지 이런 거 보기 좋으니까 밑에 방송 밑에 보시면 링크 걸려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다 회원 가입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비교적 비교적 양호입니다 현재 큰 문제 없어요 홀딩하면 됩니다 홀딩 수연님 있으면 1번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가지고 있다 1번 빨리 짚어드리게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5일선 넘어가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쳐지면 안좋다 셀트리온 해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도 일단 여기 4만4천원권 저항받을거다 밑으로 안쳐지고 4만4천원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20일 저항 다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왜 하락추세니까 그죠 3만5천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 여부 다 체크하시고 일단 파라스도 다시 살 기회 노리면 당분간은 패스하시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바이어 당분간 하지마시라 라는게 제 의견이에요 왜 위투로 다 꼬꾸라지고 있어요 별로 안좋아요 투심이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오른쪽 위로 가고 있는거 하나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자 이거 헬릭스 스미스 하나 갸우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거 하나라도 있느냐고 하나라도 이거 매지연 이거 겨우 박수권이라서 근데 너무 지저분해요 이거 잘해내기 힘들어요 오른쪽 위로 가고 있는거 하나도 없어요 대전제에 위배됩니다 물론 낙폭 심한거 여기서 먹어내면 좋겠죠 밑으로 꼬꾸라질 때 던진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안 던지면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박살나는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16만원 두 번 맞았는데 무조건 간다는게 아니라 무조건 간다는게 아니라 간다면 16만 2천원정도 여기 이평선 21선 저항받을거다 라는게 제 생각이라는겁니다 제 생각이라기보다 그게 기본이라는겁니다 밑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 강하게 쳐지면 안좋구요 당연한 이야기 위로 5일선 돌파 아까 말씀드렸어 여기 돌파했으니까 여기 15만4천원 여기 안깨지고 여기 푹 안깨고 여기서 왔다갔다 하고 잘 버텨내면 위로 갈 가능성 더 높다 가도 대박하기보다는 16만3천원 4천원권인 여기 21권 장을 받는게 장을 받는게 기본인데 만약에 여기를 미친모처럼 대박으로 양봉 들고 올라가면 그거 던질 필요가 있습니까 노 들고 가면 되는거죠 강하게 가면 홀딩 가다가 밀리는 조짐 보이면 이렇게 밀리는 조짐 보이면 3분의 1 3분의 1 던졌다가 사고 팔고 할 줄 알면 다시 지지권에서 사놓고 사놓고 그거 잘못하면 적당히 들고 가시고 그 이야기에요 앤드류님도 오랜만이네요 그죠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구요 선물 매수 확대하면서 외국인 매수 확대하면서 상승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이 주식 생성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에 달렸어요 그죠 외국인이 패대기 치면 빠지고요 아까 올라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되면서 매수 전환하면 지수 올라간다 매수 딱 전환하면서 개인하고 크로스 딱 나니까 좋은 상황이고 미도 주춤하던 거 다시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기아자동차 4만 3천 8백은 잡았다 매수 매도의 기본은 뭐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아까 4할 때 잡았으면 더 좋았지 그죠 닥터케이는 말할 때가 딱 타이밍이에요 말하고 난 다음에 좀 지나면 올라가 있을 때 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3분의 1 정도 산 게 딱 맞아요 30% 이상 한 종목에 베팅하지 않고 30%인데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세 번 나눠 사면 한 번에 한 10% 지르는 게 기본이다 팔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훨씬 매매가 더 잘 돼요 손도 잘 나가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애매하다 5% 사면 되는 겁니다 진입 그죠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진단 베팅 그죠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10% 사야 되는데 5% 사놓고 확인되면 5% 그 다음에 추가 추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업종 대표주 군들이 골고루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낙폭 좀 심했던 조선주가 조금 더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건설주 낙폭 좀 강했잖아요 그죠 태우건설 제가 2억 들고 계신 분이 던지려고 대놨습니다 던지지 마 그랬습니다 위에 가 있습니다 그분은 요새 직장인이라서 잘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쏙으로 생각하고 있겠지 야 닥터케이씨 때문에 돈 2천만 원 굳히겠네 그죠 4천 원 초반대까지 들고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들고 가 하고 난 다음에 안 빠져요 그 반면에 빠진다 했던 거는 그죠 박살나 있습니다 빠진다니까 박살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발적 시청료 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브 방송 도움된다 그리고 무료 방송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참고해서 수익 났다 하시면 홍시 포원도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럼 더 힘날 거 아닙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잘 싫어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가격대 사서 안 좋을 경우 많습니다 제가 방송을 이렇게 보면요 경제 TV들이 있죠 보면 대지도 안 돼서 사라 하는 거 같아요 그죠 엄청 빠져 있는데 사라 그러고요 엄청 고점인데 사라 그래요 야 아닌 경우는 저는 상당히 많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가격이 높은 가격이다 아니면 살만한 가격이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방송 나아가 사 이러면 그냥 사버리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준을 여러분들 기준이 있어야 다른 사람 이야기가 저게 유익한 이야기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기준이 없으면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그죠 기준이 있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 없다 이게 판단이 될 겁니다 뭔 소리하고 있어 엄청 올라가 있구만 아니면 밑으로 박살나 있구만 사라 그래 이렇게 기준이 딱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공부하시면서 기준 잡아가겠다 7번 눌러 예의야 공부하십시오 닥터케이저 주식기초강의 1편부터 1편부터 196회까지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책과 달리 영상으로 해놓으면 눈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하나 컨텐츠 하고 있는 거 있는데요 출근길 10분으로 주식 초보 탈출하기 부제목으로는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마스터하기 셀트리온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출식의 기본적인 상황을 10분 10분 짜리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까지 했어요 캔들 거래량까지 했구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내서 그죠 출근길에 공부하시고 공부 더 해보시고 싶은 분은 주식기초강의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지 그죠 공부할 것 늘렸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 계속 매수 확대하면서 지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반등 시도 넣을 때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 손가락 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이고 업종 대표주들이기 때문에 그죠 반등 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SK하이닉스도 보악건으로 빠르게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기아차는 상승 우리 수연님이 처음으로 샀는데 100원 올라가고 있네 100원 올라가고 있어요 빠지는 것보다 기분 좋지 밑에서 살아있을 때 샀으면 더 좋았을걸 그죠 카카오도 살아행 가격보다 500원 올라가 있네 안빠져요 잘 안빠집니다 저 셀트리엔드 포인트는 나왔어요 포인트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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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는 데서 빨간 거 나오잖아 동그라미 지나는 데서 양복 넣으죠 지지권에서 양복 넣으면 사는 겁니다 그죠 밑으로 밑으로 추가로 쳐지면 줄였다가 얘를 사서 저항권에서 밀린다 싶으면 조금 줄였다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일봉 단위로 조금 길게 끌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물 500개로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밑으로 쳐졌던 거 다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오늘 고점 오늘 고점 1938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베리 굿이죠 베리 굿 첫 번째 저항 여기 1900 1950 라인이 첫 번째 저항입니다 전 고점 부위 여기를 잘 뚫고 올라가면 두 번째 저항은 21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잘 지켜내고 있으니까 일단 다행이고 위로 강하게 뚫으면 더 강하게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상황이 코스닥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갭 상승 출발했다가 밀렸던 고점 부위를 시초가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양호 누가 당긴다 외국인이 당기고 있네 땡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어쩐지 이상했다 코스피는 아직까지 패고 있고요 코스닥을 갑자기 당겨 올립니다 그죠 이런 거 다 보셔야 돼 궤적 그죠 그래야 더 정확한 시장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KMW가 참 대장 대장 맞아요 자 올선 깨면 매도 해야 되고 그죠 좀 긴장해야 되는데 그죠 안 깨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크게 긴장할 거 없어요 이게 이틀 강하게 올랐고 이틀 옆으로 약간 기죠 그 다음날 붕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날 붕 가는 경우가 생긴다구요 그죠 해외선물 노 프로그램 그죠 양호 아이고 아 나중에 나중에 하구요 코피 안 눌렀는데 빠르게 빠르게 퍼트폴리오 군 외국인 매수하고 있는지 여부 체크하고 마무리합니다 SK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카카오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 외국계 들어오고 있네 외국계 안 들어오는 거 안 한다니까 잘 그죠 네이버는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기관이 많이 사고 있으니까 최근에 KMW 오늘 외국계 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시면 많이 사들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노 프로그램 오늘 그냥 조금 조정받을 모양입니다 그죠 자 마무리합니다 셀트리온까지 셀트리온은 외국계 약간 매도 바이오 바이오 시원찮아 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하기보다는 시원찮은 국면을 가고 있고 5G 많이 갔던 KMW 약간 조정받고 있고 밑에 딴 애들 올라가고 있고 휴대폰 위에 슈프리마고 신화인터택 매도 넣는 반면에 밑에 애들 강한 매수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새롭게 한 주 또 시작하는 첫 월요일날 또 상승하고 있으니까 매우 상쾌한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매우 안 좋긴 한데 매매를 쉬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공부를 쉬는 것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그냥 그만둘 것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공부를 다음에 장점 좋아질 때를 위해서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하면 아무도 안 돼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기를 권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